자, 2024학년도 우리 수능 1번부터 문제를 차근차근히 풀어보면서 자, 이제 난이도 같은 것 그리고 어떠한 보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세한 공부 방법에 대한 노하우는요 여러분 지점력과 지구력에서 장쿤이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우리 큰일들 어, 수능을 준비하는 초창기 때 이 수능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 그 다음에 9월 모평이 끝난 다음에 이 수능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9월 모평이 끝나잖아? 그러면 야, 이거 좀 해볼 만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자, 수능 문제를 한 번 풀고 여러분 끝내지 말고 꼭 수능이라고 하는 이 문제집을 이 문제를 꼭 초반에, 지구과학원을 시작하는 그 초반에 한 번 풀어보고 9월 모평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또 풀어보면 난이도의 차이가 확 느껴질 거예요 두 번은 풀어보자, 아시겠죠? 오케이, 자, 1번부터 갑시다 생명가능 지대입니다 생명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생명가능 지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을 우리가 바로 생명가능 지대라고 하죠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그렇습니다 광도가 클수록 광도죠, 광도 광도가 클수록 중심별로부터 생명가능 지대까지 거리는 멀어지고 폭도 두꺼워집니다 생명가능 폭은 두꺼워진다라는 거 이건 거의 내신 문제였어요, 그렇죠? 내신 문제 이런 간단한 기본 개념 아주 1번부터 얘들아 기분 좋게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자, 1번에 대한 정답률이 얘들아 93%였어요 됩니까? 평균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의 수능문제가 자, 다음 사측리 연은 점위층리를 순수없이 나타냈습니다 얘는 무엇입니까?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큽니다 점위층리죠 얘는요? 사측리 얘는 무엇입니까? 연은 콧구멍에 힘 빡 주고 연 흥! 자, 뾰족한 곳이 위쪽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고! 지금 물이라던가 바람이 이쪽으로 이동한 방향 이동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연은의 여기 사측리에서 바람이라던가 물의 이동 방향을 구분하는 방법은 지존역에서 지존역에서 장부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 자, 여기 점위층리입니다 얘는 뭐야? 두꺼운, 두껍고 큰 입자들이 어떻게? 아래로 갈수록 더 오래된 것이죠 음, 아래입니다 가는 점위층이고요 나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폐적 구조가 바로 무엇이냐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층의 상하관계로 확인할 수 있죠 위, 아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다는 여감층보다 사암층에서 그렇습니다 연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감층보다 사암층에서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을수록 이런 물결 문의가 잘 나타나는 거죠 여감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기형님, 2번 같은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만 좀 더 잘했더라도 뭐 이런 문제는 한쪽 눈과 웃으면서 헥 풀 수 있었던 거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야 되네?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풀어봐야 되고요 됩니까? 여기 EBS에서 보면 또 EBS 연계되는 문제들 보기들 이런 것들이 얘들아 정리되어 올라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EBS 연계 교제도 풀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이게 할 게 많아 기본 개념 해야 되지 기출문제로 여러분 좀 더 그 분석 이 기본 전부 다 이거 뭐야? 이거 전부 다 기출문제 나왔던 그러한 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을 했다면 뭐 이런 보기는 쉽게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지 다음 자 대서양 심층순환의 일부입니다 자 이건 장풍이가 그렇게 강조했었다 뭐냐면 여기 남극 대륙이잖아요 얘가 밑으로 깔아 앉아 있잖아요 자 얘는 올라갑니다 자 밑에 깔아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누가 크냐면 C가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지구력, 지존력, 지혜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북대서양 심층순환 북대서양 심층순환에서는 꼭 이것만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쭝심쭈 쭝심쭈 이거 기억하달라고 했었지 쭝심쭈 북대서양 심층순환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이거 대서양 심층순환에서는 쭝심쭈 그래 밀도가 누가 더 커요 우리가 여기 수온입니다 여기 염분이에요 자 해수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크기 위한 조건은 염분이 높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염분이 높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그래서 누가 가장 밀도가 커요? 얘가 가장 크죠? 디귿이 그 다음에 니은 기역순입니다 그러므로 얘들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야? 쭝심쭈 자 여기서 이 3번 문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기본 개념 완전히 바닥 노베의 상태에요 노베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기본 개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죠 A의 분리량은 기역이다 자 A의 분리량은 기역입니까? 중심 그렇죠 중심인 저니까 B와 C가 혼합하여 이거 되게 좀 자주 나오는 어떤 보기예요 얘들아 이 수계라고 하는 것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B와 C가 어떻게 B는 A와 C가 혼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수계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걸 찍는다고 수계는 이렇게 혼합되지 않습니다 C는 심층해수에 산소를 공급한다 C는 심층해수에 산소를 공급하죠 그렇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다가 산소를 공급합니다 왜? 이 남극 대륙에서 뭐가 되는 거야? 침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대서양 심층순환에 관련된 문제도 조금은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본 개념 한 번만 보더라도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고요 자세히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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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